모든 국민이 방역주체, 끝이 아닙니다. 새로운 시작입니다. 생활 속 거리 두기. 본인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,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땐 집에 머무며 3, 4일간 쉬어야 하며, 기업 및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합니다.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두 팔 간격을 유지하며, 아무리 좁아도 1미터 이상 거리를 둡니다.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은 피하고, 악수나 포옹 등 신체의 접촉은 자제합니다.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, 손 소독제를 이용해 주세요.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,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안쪽으로 입을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일상적인 공간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, 공공장소나 가정에서 손이 많이 닿는 물건들은 주 1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. 직접 모이지 않더라도 평소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해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나눕니다. 코로나19 이겨냅시다.